손태진,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 주목받는 스타, 그의 최근 변화와 발전에 관한 뉴스입니다. 손태진은 놀라운 변신을 통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팬덤의 성장으로 이어지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깊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그의 노래를 감미롭고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특히 슬픈 선율로 노래할 때, 그는 관객들의 마음을 우울하고 감성적으로 이끕니다. 그의 성격은 착하고 따뜻하며,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수입니다. 최근 불타는 트롯맨 심사위원 김준수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준수는 다른 심사위원들이 선택한 가수들이 손태진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작곡가 윤명선은 손태진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그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명선은 손태진이 정말 잠재력 있는 가수이며, 다른 가수들도 손태진을 능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손태진의 음악적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그의 노래와 열정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손태진에 관한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손태진과 함께하는 음악 여정을 계속 지켜봐주세요.